Do you know? 율똥 왁왁? 흠흠 뭐야 이거 에잉? 아니 뭐야? 아니 상고리에서 벌써 기다리고 있어? 허허 이거 나를 얼마나 괴롭히려고 나를 얼마나 괴롭히려고 야! 그만둬! 이 자식봐라? 세트 여기 있었으면 어떡할려고 어서 들어오세요 여러분 오케 유튜브 아기고양 여러분 하이요 레고입니다 오늘도 존나 짤생겼죠? 아니 아니 잠깐만 나를 그만 괴롭히세요 일본 왕악 뭐냐고 진짜로 자 오른쪽에 보시면 현재 랭킹 아 7등이구요 한자리수 랭킹 유지하다가 좀 팍팍 연승하는 날에 쭉 한번 올려서 도전 한번 1등 한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1랩 W구나 Q가 아니라 라인 푸쉬 이거 일본어 이 녀석 좀 보게 10마리? 나쁘지 않아 무난하게 성장하면 거의 무조건 캐리 가능하거든요 거리 주는 척 Q 안맞아주고 그렇지 관련된 솜씨 아니! 그냥 스턴 하나 맞았을 뿐 아니야 이거? 이게 아니 이게 일본 왕악이고 한국 왕악이고 그냥 레넥톤 좀 좀 그렇다 음 일본 왕악님 어? 저랑 이렇게 왑타민 구두로 가면 제가 캐리 해버립니다 한국의 한국의 악어 장인들처럼 잘하셔야 돼요 저를 이기려면 납배드 전멸 뽑았구요 거의 공짜로 뽑은거죠 이건? 지금 궁도 안썼기 때문에 어.. 오케이 한탄 빠져주고 이거는 좋아요 진심 좋아요 이렇게 무난하게 큰게 핵심이야 무난하게 크면 거의 무조건 캐리가 가능해 진짜로 신지대는 중후반의 왕기력이 되게 높은 챔피언이라 이렇게 무난히 가면 거의 이깁니다 뉘운동 금성왕악 해보자구요? 오케이 이판 끝나고 하겠습니다 입 털다가 지면 좀 추하니까 어? 딜 충분히 돼 보이는데? 나이스 나이스 얘 높으리고 이렇게 무난하게 성장하는거 아주 좋아요 분노 쌓이기 전에 딜기 살짝만 그냥 아 제발 아니 아니 진짜 이게 어 화나 갑자기 화나요 아니 맞아 이게? 내가 뭘 잘못했지? 정말로? 이게 무난 무난한 그림 아주 좋아요 솔직히 한국섭에 뭐 왁왁이 뭐 눈까루님 이런 사람들이랑 라인전 서면 이렇게 편하게 크는 경우가 잘 없죠 거의 딱 봐도 레넥톤을 주로 하는데 숙련도가 확 확 딸리죠? 물론 챌린저 레넥톤은 아니에요 지금 Q를 좀 오래 돌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점수에 어우 우리 팀이 좀 못할거야 상대에 비해서 아마 그거를 좀 공 공 공 빼세요 공 안 쓰면 뒤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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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바다 어? 어? 남자를 위한 최상의 선택 어쩔 수 없지 뭐야 다른 라인이 이기고 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지기가 힘들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중후반 넘어가면 거의 무조건 캐리하는데 레넥톤이면 이기고 이기고 넘기면서 먹을거 먹어주고 무난한 성장 그것만 바라요 넘기고 평타 신지드로 치감칼 가면 안되나요? 안돼요 안돼 치감칼 가면 돈 버리는거에요 거의 차라리 덤블조끼를 가세요 치감템 가고싶으면 왜냐면 업그레이드 할수도 없을뿐더러 치감칼은 평타를 때려야되는데 신지드가 아니 이 자식XX 너 바보야? 너 아이언이야? 아기고양이 뭐야 너 아니 신지드가 평타를 때릴일일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당연히 안되죠 음 음 페른 바로 타줄게 그냥 이녀석 와 빠른거 봐라 뚜씨 야 대정신이야? 아니 세트 뭐해 나만 믿어 중반에 레고 믿어라 중반에 레고 믿어라 진짜 캐리 가능하다 와 타워픽 얼쩡한거 봐 레네톤 아니면 다른 챔피언들은 밀어넣는 경우도 많은데 와 티켓타까 보소? 아 개까비 잘했는데 어로롱 이녀석 음 안맞아 와 이거를 또 못잡았어? 아 잠깐만 트리스타나 앞점프 평타 평타 또 앞점프 가나요? 어 어 어 좋아요 이정도 뭐 그런걸 물어보냐 저 궁 지금 7초 거든요 에이 도장 이녀석 이여석 이여석 예기 독질이죠 독질이죠 도장 앞점 파이크되죠 맞아주죠 독 지리죠? 독 지리죠? 이 못쓰죠? 야 이건 진짜 판 다 깔았다. 인정? 야 뭐야 펜타였어? 뭐냐고 이 정도 리액션 해줘야지 펜타니까 야 근데 진짜 한타가 되게 이쁘지 않았어요? 트타가 잘한거 아니냐고요? 아니 방금 내가 판 다 깔았지 않..아니야? 방금 제가 판 다 깐거 아니에요? 패드려도 될까요? 버스 타려면 덤쪼 가라고? 아니 덤쪼 가는 판 아니라니까 이 판 너 지금 덤쪼 왜 가라는 거야? 레넥톤 Q랑 헤카림 W때문인지 어? 그 말이 그것 때문이잖아 맞아요 틀려요 생각해보세요 덤볼조끼를 갔을 때 제가 유의미한 치유감소를 줄 수 있는건 루시안밖에 없어요 루시안 지금 회복량 그렇게 많지 않아? 뭐 드레이븐 피바도 아니고 아 좀 태몬수 좀 두지 말라고 할거면 티어 까고해 진짜 패버리기 전에 진짜 저는 트리스타나 보좌하만 해주면 이깁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안되고요 트리스타나가 딜만하면 이기죠 레전더리 저 다 맞아줬죠? 다 맞아줬죠? 다 맞아줬죠? 다 맞아줬죠? 앞점프 뛰었죠? 평타거리 닿죠? 잡았죠? 슬로우 걸렸죠? 때렸죠? 점프 뛰죠? 이건 못잡죠? 트타가 죽으면 이제 못이기죠 하지만 저를 믿으세요 트타가 죽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트타를 죽이려면 나를 뚫고 가라 이러면서 이제 앞라인 역할을 수행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거 일부러 여기서 기다리는거에요 지금 일부러 지금 텔 기다리고 있는건데 덕 제일 치명적인 위치에서 타려고 이거는 이기는 각입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당신같은 남자를 기다려왔어요 향냐 루시안 루시안 1초컷 럼블 헤카림 이미 슬로우 다 걸렸죠? 이미 슬로우 다 걸렸죠? 넘겼죠? 죽었죠? 헤카림 혼자 살았죠? 바론 먹죠? 쁝읝읝 쁝읝 쁝읝 뭐냐고 야 이거는 진짜 디테일각 너무 섹시했어 레고방송 보면서 처음으로 잘했다고요? 계속 맨날 이뤘는데 맨날 캐리합니다 진짜 메저윙은 다음 턴에 가고 요렇게 해서 이번 턴에 게임 끝낸다는 마인드 사망띠 헤카림한테 탈준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헤카림 남겼죠?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더블을 썼죠? 왜 이렇게 빠르죠? 아 얘 왜 이렇게 빨라 헤카림 포칼 빵 빵 빵 게임 끝났습니다 6등 10다 이걸 연패를 왜 했냐 레고야 진짜 어? 왜 했어? 띵띵띵 바로 그냥 조냐 아껴놨던 것까지 땡큐 굿 AD 왓 왓 왓 왓 이웃 헤이 왓 굿 오케이 쓰읍 오케 인정 받았다 오케오케이 쓰읍 오케이오케 자 다들 일본인들 모두 탑캐리라고 외쳤습니다 오케이 아하 그냥 보세요 아 봐바 우리팀 또 이걸 또 점수 내가 너무 높아갖고 얼마 안주자 자아 야 근데 야 그래도 이정도면 펜타K먹은 원딜이랑 딜랑 비교했을때 이정도면 진짜 잘한거 아니냐? 아니 나는 1호키트까지 많이 넣었을줄 몰랐어 아 두유노 금똥왁왁하자구 두유노 금똥왁왁 아 이미 나갔네 아 일본왁왁 나갔어요 님들 틴지 일본금똥왁왁 아니 일본왁왁 이정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